오늘은 원전방파제 에 왔습니다 오늘 잡은 우종 강성동 볼라 망상어 술비 도다리 정갱이 도다리와 술비 지금 원전 쪽으로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10리를 지나서 바로 앞에 실리섬이 보입니다 낚시터 주변에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낚시터 주변에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낚시터 주변에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 déc 기술을 향해 풍경 used para 벌칙으로 Fate 사 조건 besl но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